안전검사를 받지 않아 폭발 위험성에 있는 휴대용 선풍기 등을 불법으로 만들고 판매한 업자들이 경찰의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.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32살 김 모 씨 등 22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19명에 대해 벌금 150만 원에서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. 김 씨 등은 지난 2014년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는데도 리튬 전지가 들어간 휴대용 선풍기나 충전기 등을 만들어 판 혐의입니다. 검찰은 인터넷을 통해 판매되는 휴대용 선풍기와 충전기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불법 제품은 모두 리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.